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리뷰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ncertainty, 이건 불확실성이죠. certainty가 확실성이고, 그 다음에 자유. 불확실성과 자유는요. interwind, 이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스톡테잉을 좀 잡아두시고요. 서로 얽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interwind이라고 하는 것은 얽다, 서로 얽히다 이런 뜻이니까 대학교 학생들은요. cannot decide, 결정할 수 없어요. whether, 뭐, 인지 아닌지, they appreciate the freedom they have or resented. 여기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감사해야 할지, 아니, resent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싫어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you may be free from daily supervision by parents. 당신은 부모들로부터의 매일같이의 어떤, 원래 이제 감독, supervision, 감독 관리 이런 뜻이고, 뭐 통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지난 다음에 자유가 생기겠죠? 이런 자유들을 좋아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당신은 부모님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free to pick classes, major, 전공과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free to set, professional course, 자신의 전문적인 과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free to 해, be free, be free, be free, 여기서 이제 병렬이죠. 비는 생략이 되어 있겠고요, 앞에.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마우스가 좀 이상했죠? 다시 가볼게요. 다음. 3번. 그런데, those choices. 이러한 선택이, seem so numerous. numerous은 많은 이라는 뜻인데, 너무 많아 보인다는 거죠. 동의어로는, countless 좀 알아 두시고, 그리고 너무 중요해 보여서, 쏘댓 구문이에요. 쏘댓 구문. 그래서, you may be frozen with fear. 당신은 고통 때문에 얼어버릴지도 모른다. 가 되는 거죠. you might quickly retreat. retreat은 후퇴하다. to conventional choices. 뭐죠? 전통적인 선택으로 후퇴하거나, like medical school, 의대와 같은, 아니면 depend on influential advisors, like your parents, 부모님들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충고자들에게 의존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before giving yourself a chance to figure it out.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것이라는 것은, 너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기 전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는 figure it out. 가운데만 들어와야 된다.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렇죠? 이어 동사일 때는 대명사가, 가운데만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국에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따라서, 그냥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try not to confuse. 명령문. to confuse the joys and privileges from, 여기 위드가 있으면, confuse a with b가 돼요. a와 b를, 혼동하지 마. 혼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이거죠. 오케이? 자유로운 선택의 즐거움과 특권을, 불확실성의 공포와 혼동하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고민하고 혼동하는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인 거죠. 아, 내가 뭐라는 게 맞지? 이거,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죠? it may be scary, 가주어겠네요. to look at an open landscape. 이게 진주어가 되겠고요. 열린 전망을 보는 것은, 약간 두려울 수도 있겠으나, it can, 이것은요. 그리고, it can and should be a thrilling moment of possibility. 이것은, 가능성이라는, 아주 가슴 뛰는, thrilling, 되게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 수도 있고요. 순간이 여야만 한다. 오케이? 이 두 문장이 주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 선택권의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도전해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어려울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